여태itet 현진이 맞았어 하지 마 이거 현진이 맞았어 아 현진아 맞아요 아 왜 그래 현진아 진짜 아 왜 그랬어 진짜 현진아 왜 그러냐 경구여 경구 진짜 현진아 왜 그러냐 본인 일만 하세요 본인 일만 현진아 한 바퀴 더 들어왔어 피했어야지 피했어야지 안 피했으면 어려웠어 되게 단합이 잘 되시네요 무게만큼이요? 무게? 무게요? 5kg 10kg? 야 아까 쌀 챙기지 개밥 잘 챙겼다 개밥 잘 챙겼지? 봐봐 그거 3kg짜리야 산짐승 만날 수 있잖아 미국 사원이 한번 고민해보자고 첫 번째 미션 시작하기 전에 그럼 먼저 주사위 던져주세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0도 있어? 5kg가 제일 작아 5kg가 물 2개 빼야 돼요 미션에 성공하시면 안 빼셔도 되는 거예요 아 미션 있어요? 아 미션이 있어 일단 먼저 돌리래잖아 뭐 돌리래? 맞아 선우 한 번도 안 해봤지 해봐 해봐 한 번도 안 해보면 불안하지 않겠지 한 번도 안 해보면 그냥 오는 거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나도 그 생각인데 자 100도만 아니면 좋겠다 방해 인사가 너무 많아 아 빼또야 또? 아 빼또야 또? 야 또 빼또야 저 영어택 하겠습니다 3번 아 뭐야 이제 야 진짜 운이 왜 이렇게 없네 나 일단 5kg가 나기 제일 좋은 거잖아 그치 제일 작은.. 전우 할 수 있어 던질게요 바람 잠깐 멈출게요 바람 멈출게요 던아 가자 던아 가자 시원하게 시원하게 자 저 믿어요? 안 믿지 안 믿지 안 믿지 안 믿지 안 믿지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아 미.. 아 왜 이제 아니 우리 다 줄게 야 누가 줄봐 다음 대회라는 순간 높게 그냥 갑니다 돌려 확 돌려 확 돌려 머리 위로 Once 뱅 위대에서outing 완벽한 뱅 뱅 뱅 짝 기isé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